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를 담임하는 소진우 목사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느냐고 교회차를 타고 출발을 하니까 시동을 딱 걸자 라디오 전에 틀었던 그 채널이 그대로 틀어져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가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내용의 어느 부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을 먹으면 저녁은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이었답니다 또 하나의 고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부인의 고민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방대원들이 그 부인의 고민이 뭘까 길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또 한 가지의 고민이 뭐라고 털어놓느냐면 아침을 먹으면 저녁을 뭘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 하나가 있는데 그 고민은 이 남자하고 내가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 이것이 고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차 타고 신방을 가던 신방대원들이 아주 차 안이 뒤집어지게 웃었는데 그때 우리 신방대원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저 여자도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물어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도 그리고 여기 신방 가는 우리 여자분들 아침 먹으면 저녁 뭐 해 먹을까 고민 한두 번 해봤어 오늘까지 하는 게 늘 그 고민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 고민을 하나도 없던데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여자들 아침 먹으면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고민하고 나올 때 보면 그 밥에 그 반찬이던데 고민은 왜 해 그러면 그냥 고민할 바에야 고민하지 말고 편안히 먹어 또 하나 젊어서부터 애 하나 나누고 지금까지 저 남자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지금 20년 30년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 남자 못 버릴 거잖아 나 같으면 고민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민을 어떻게 바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차피 그 남자 못 버리고 계속 살 거라면 나 같으면 저 남자하고 어차피 살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조금 더 맞춰갈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면 고민도 긍정적인 고민이 되고 가정도 조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 생산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쪽으로 고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저 남자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사는 여자가 행복하겠어 그런데 어차피 못 버리고 살 거라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맞춰가며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이 맞아 맞아 이 젊은 것들아 좀 속 좀 차리고 살아 지금 그 눈 버리고 딴 눈 만나면 별 수 있을 줄 아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맛있는 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먹으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하찮아 보이는 채소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그 부인의 고민이 공감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생산적이지 못하고 불행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생산적이면서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고민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먹는 건 부실해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보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합시다 버릴 수 없는 거라면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 더 행복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을 위하여 좀 더 생산적인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고민을 바꿔가며 그 부인의 두 가지 평생의 고민이 우리에게는 고민이 아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멘